스탑! 멈춰! 오케이 세상이 있네 있네, 온 세상이 온 세상이 굉장히 있고 온 세상이 너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 근데 같은 너의 친구들 아니야? 어, 그러니까요 맞아요 세 글자하고 같은 너의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그리고 친구들이 아닌데? 친구들 도야 친구들 도 다 나왔네 같은 맞아 완전 스카이인데? 스카이인데? 앞에가 너무 스카이인데 스카이가 뭐야? 그러니까 그 스카이는 뭐냐는 거지, 스카이가 영어가 스타일 같아요 너무 스카이 너와 같은 사람 스파이, 스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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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이 아까 내용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전全 자연이 너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 스파이 같은 너의 친구들 그러니까 정확한 것 같은 게 곰씨 입이 아까부터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. 이미 굳어버렸어. 우리 준이는 나만 봐? 난 곰씨만 봐, 지금. 내 눈엔 너만 보여. 내 눈엔 너만 보인대. 이렇게 불린다고? 오, 심쿵. 그래, 스파이가 너무 말이 돼. 스파이로 들리니까. 스파이이면 딱 떨어지네. 완전 좋죠. 근데 스파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았나요? 어? 그러면 글자 수가... 이음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들렸는데? 너의 친구들도 너무 지겨워가 맞나요? 그런 거죠. 그래. 스파이는 제 생각엔 확실해요. 자, 뭐 준비됐습니까? 네! 그러면 준님이 물어봐 주세요. 청하 청하, 붐청하 하고 나서 이번엔 진동 소리까지 같이 옵니다. 화상통화로 질문해 주세요. 주문을 외쳐주세요! 청하! 붐청하! 안녕하세요, 귀여운 MC 붐씨. 준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. 혹시 가사가 너의 친구들도 너무 죽여워가 맞아요? 대답은 바보야. 대답은 바보야. 대답은 바보야. 대답은 바보야, 대답은 바보야, 대답은 바보야, 대답은 바보야.